빨리 들어가 잘 가 안녕 아 누나 누나 내일 비 온대 우산 챙겨나가 응 그래 고마워 리온이가 설아 누나를 좋아하나 봐 우리가 도와줄까? 어 진짜? 떡볶이 먹고 있어? 우와 진짜 부럽다 나도 떡볶이 먹고 싶은데 지갑 놓고 갔다 야 오리온 너가 날 부른 거야? 그래 바보야 빨리 빨리 왜? 빨리 빨리 날 따라오라 어? 설아 누나 거? 저 지갑이 설아 누나 거야 저쪽으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갖다 줘 어 고마워 야 그리고 설아 누나랑 떡볶이 먹어 어? 이거 어디서 났어? 저기 길가에 떨어져 있던 거 주웠어 사람들이 잘 흘리고 다니네 어 대박 빨리 가서 지갑 찾아줘 어 알겠어 고마워 그래 그래 나중에 또 이야기하자 설아 누나 어? 리온이? 누나 이거 누나 거 아니야? 어? 지갑 내 거 맞네 벤치에서 주웠어 어 진짜? 고마워 큰일 날 뻔했네 누나 나 떡볶이 쿠폰 생겼는데 떡볶이 먹으러 갈래? 떡볶이? 어? 여기 진짜 맛있는 데인데 히히히히 누나 저번에 코인노래방 해서 재밌었는데 또 언제 해? 언제든 근데 너 노래 잘 하더라 아 다이노소아 누나가 불러줘서 잘한거지 다이노소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랜데 나도 노래방 가면 그 노래만 불러 나도 근데 누나는 어떤 남자 좋아해? 딱 나는 태권도도 잘하고 초코도 잘하고 자기 할 일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? 아 나도 조금 있으면 초록지 된다? 근데 너 이 떡볶이 쿠폰 어디서 났어? 어? 어 이거 친구가 줬어 구독 내 지갑도 찾아주고 떡볶이도 얻어먹고 오늘은 도움만 받네 너 뭐 먹고 싶은거 없어? 어? 나 먹고 싶은거 없어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먹을까? 그럼 나중에 누나 우리집오면 코인노래방 두고 공짜로 해주라 그거라면 해줄 수 있지 좋지요 저 하늘의 달처럼 술도 은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 따가운